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언어 장벽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주민 통역사가 외국인 주민들의 언어 소통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주노동자 톰백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글을 대신해 해당 국가 통역사가 동행해 접수부터 진료까지 돕습니다. 한국에 12년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이에나 씨는 경기도가 제공한 통번역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경기도가 이주민 통번역사에게 한국어 문법과 쓰기, 근로기준법과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교육생 45명을 배출했고 올해는 84명이 수료했습니다. 베트남과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등 16개 국가의 이주민 통번역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통번역사 프로그램이 정말 저 같은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민 분들께 이런 통역 서비스나 쌈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쌈당사로서 정말 더더욱 전문성과 정확한 노무 관련 법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더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의료 통역 과정이 추가돼 영어와 러시아어, 태국어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의학용어와 기초의학 등 심화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잘 정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은 60만 명, 그 중 노동자는 20만 명에 이릅니다. 도의 지원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 이웃으로 잘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